이제 한 점차 6초 5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술 움직입니다 김태술 뜨고요 이제 한 점차 서울삼성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서울삼성이 승리하면서 KDC와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최종 선수는 KBL 최초 첫 경기를 스스로 자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쪽으로 임동섭이 열렸습니다 석종장이 정확합니다 타이크 워이트 가라차게 문태영 승리 성공합니다 문태영이 다가가서 득점을 넘어집니다 이바운드 따는 삼성 주의점 길게 높게 라테리 떠난다 보면서 연습을 달려나가는 서울삼성 팀 최다 연습 보면서 타인 12연승 달성을 했습니다 공동선수는 KBL 최초 첫 경기 마지막에 좀 아쉬운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하여튼 좋았던 걸 생각하면서 하여튼 플레이오프에 준비를 하고 최단 높은 곳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5시즌 목표를 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팝에서 김준일이 던집니다 석종포 김준일 석종포 김준일 석종포 정확합니다 규정인 석종포 속여서 라테리프에게 석종포 라테리 승리당 열매 이렇게 삼성인 고향으로 갑니다 이따갑니다 주의점 라테리프에게 승리를 예고하는 라테리프의 롯기샷 5초나무 상황 김체술 석종포 석종포 삼성인 디펜딩 챔피언을 뿌리치고 챔피언의 무대로 향합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거 너무 고맙고 사실은 결승전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실력만으로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이 삼성이 진짜로 챔피언이 올라가고 우승하기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너무 고맙고 마지막 남은 이제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쟁을 보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